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화면에 보이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은 누가 뭐래도 이명웅의 한 해입니다. 이명웅이 무명 가수에서 최고의 대세 가수,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한 한 해가 2020년이어서 2020년 이명웅의 활동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이명웅이 미스터트롯의 경연에 나와서 예선에서 부른 바램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명웅이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1월 2일부터 시작한 미스터트롯의 경연이 3월 12일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2개월 열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3월 12일 문자투표에 문제가 생겨서 3월 14일 미스터트롯 진이 된 이후 이명웅은 그야말로 최고의 인기 스타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각종 예능에 나와서 시청률 제조기가 됩니다. 보증수표가 되고요. 그리고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에 나와서 인기를 급상승시키면서 광고 대박을 칩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TV를 틀면 광고에 이명웅만 나온다. 이명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광고 모델이 15개까지는 샜는데 그 이유는 얼마나 광고가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도 많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100만 구독자 유튜버에게 주는 골드 버튼을 탑니다. 그리고 팬카페에 영웅시대 팬클럽 회원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콘서트는 모두 매진이 됩니다. 이렇게 이명웅이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 이명웅의 일련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경연에 나와서 첫 노래 바램을 불렀는데요. 여기서부터 이명웅이 인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팬들이 바램을 듣고 모두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정말 안정적이다. 노래 너무 잘한다. 이런 반응입니다. 자 이게 바램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모두 감탄을 합니다. 자 이게 바램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자 이렇게 이명웅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연은 1대1 데스매치인데요. 보시겠습니다. 유지강과 데스매치에서 승리를.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구전녹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구전녹삼 90호 한 박스를 시중가격보다 대폭 할인해서 공급해 드립니다. 40% 할인해서 24만 8천원에 공급해 드리는데요. 주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자 주문이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주문입니다. 문자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하시면 안되고요. 주문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관계자가 여러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주문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구전녹용을 구입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100명의 한정에서 이명웅의 무릎담요를 정정해 드립니다. 무릎담요도 받으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본선 2차 1대1 데스매치 유지광 대 이명웅 여기서 일편단심 민들레를 부릅니다. 그래서 유지광을 누르고 승리를 하는데 이어 이렇게 점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대국민 인기투표에서 6주 연속 1위를 차지합니다. 이러면서 이 이명웅의 신드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연이 진행이 됐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건 이명웅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골드버튼을 받지 않습니까? 구독자 100만이 넘었는데요. 지금 106만입니다. 그리고 이명웅의 팬카페입니다. 영웅시대 팬카페의 회원수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14만 3,204명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보시겠습니다. 이명웅의 활동상입니다. 이 부분은 뽕숭아학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1년을 보냈는데 각종 예능에 참여해서 시청률 제조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명웅이 나와야 시청률이 오릅니다. 이게 이명웅의 2020년 한 해인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고요. 이명웅은 1991년생으로 30세입니다. 자 우리나라 나이로 이렇게 이명웅의 한 해가 진행이 됐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각종 시상식에서 트로피만 수상을 20개를 넘게 했습니다. 최근에 더 팩트 뮤직 어워드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등 MMA.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입니다. MMA에서도 3관왕을 차지하고 이렇게 수상을 한 게 20개가 넘습니다. 이게 이명웅의 인기의 현주소입니다. 콘서트는 모두 매진됩니다. 그리고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의 시청률은 15%, 20% 이렇게 엄청난 시청률을 찍습니다. 광고도 20개가 넘습니다. TV를 틀면 이명웅 광고만 나온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광고를 한 이유는 광고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웅이 광고 모델로 활동하면 매출이 껑쭉 뜁니다. 그리고 각종 예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9시 뉴스도 나옵니다. TV조선의 9시에 뉴스에 나와서 시청률을 껑쭉 올립니다. 뭉차야 찬다, 부류의 명곡, 아는형님에 나와서 시청률을 또 껑쭉 올립니다. 이게 이명웅의 2020년 한 해의 활동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웅 뒤에는 영웅시대가 있습니다. 각종 인기 투표, 시상식에서 이 영웅시대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함으로 인해서 시상식에서 20개 넘게 트로피를 장악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해의 무명 가수가 대세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겁니다. 와 대단합니다. 이명웅의 2020년은 이렇게 무명에서 이렇게 껑쭉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명웅도 보시겠습니다. 무명의 시절을 보냅니다. 이명웅은 4년 정도 무명의 시절을 보냈는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바람을 부르는 모습이고요. 이렇습니다. 2016년에 데뷔를 합니다. 미워요 손아귀로 데뷔를 하고요. 2017년에 머시중원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계단 말고 에리베이터를 발표하지만 그렇게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연 직전에 KBS의 아침마당에 나와서 5연승을 했지만 그래도 무명 가수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명웅이 올해 1월 2일부터 시작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의 참가함으로 인해서 이명웅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첫 노래 바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1편단심 민들레야 어느 50대 노부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배신자죠.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명웅의 인기는 급상승합니다. 6주 연속 대국민 인기투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월 14일 3월 12일 인기 결과를 아버님의 기일에 결과를 발표하려고 했는데 문자투표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이틀 후에 3월 14일 진으로 등극하면서 9개월 동안의 활동은 하루도 쉴 수가 없을 정도 하루의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난 3일부터 자가격리가 들어갔는데요. 오늘이 14일입니다. 이찬원과의 접촉 시점이 이번 달 1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명웅이 자가격리로부터 해제되는 날입니다. 접촉 시점서부터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14일까지 자가격리된 이후 다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명웅은 타의에 의해서 올해는 2주 동안의 휴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경연 때문에 또 그렇고요. 3월 14일 진으로 발표된 이후에는 하루의 일정이 빡빡하고 매일 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명웅의 2020년 활동상입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2020년은 이명웅의 한 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20년 이명웅의 활동상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2020년을 보낸 게 이명웅입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를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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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